자 3연음에서의 액센트 간단합니다.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되요.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좀 빠르게 하면 자 그 다음에 b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c 1 2 3 1 2 3 발박자 하시면서 이런식으로 하시구요. 그 다음에 d 자 그 다음에 2번에 a번입니다. 3개씩 이게 빠른 플레이에서 드럼 칠 때 필인으로 많이 쓰입니다. 속도를 많이 올려놓으시구요. 그 다음에 b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발박자와 같이 속도를 많이 올려놓으시구요. 그 다음에 c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2 속도 많이 올려놓으시구요. 그 다음에 3번에 a b b c d e 다음 애쓰